나를 보려 해봐도 흘린 기억 문득 떠올라 눈물이 가득 젖혀와요 이 사람은 영원할까요 혼자 걱정스러운 말 저 좀 잠깐 봐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발 장난도 사람 박으면서 분위기 박으면서 치란 말이에요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요즘 내 맘이 그래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집사람 만났다면서 그게 너무 미워서 홧김에 연주회에 가려고 했던 거야 같이 가 당신이 오든 안오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릴 테니까 오늘은 몽땅 나한테 바치는 거니까 이건 앞서야 이리 줘봐 나 좀 나와대 볼게 나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 찾으러 나왔어 아빠 닮아가지고 하면 환영을 할 거라 그럼 지금처럼 영원히 사랑해줄 거지?